네, 귀한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 존경합니다. 계속해서 사역하실 때 우리 동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제16회 동북의 장례회신학교 총동문회 총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문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좋은 장소와 후원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김소국 학장님 감사합니다. 또 퀸저장롱의 장롱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그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동문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또 선배님들 또 우리 후배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동문회 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출신인 동북의 장례회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순서를 마치면 2부로 여기 보시면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다들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캐나다 동문들이 주부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처음으로서 캐나다 동문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동북의 장례회신학교 캐나다 분교 우리 같이 서울 합명하면서 소원을 이룬 우리 동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